제가 썸네일 각을 직접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킬링파트 거든요 과연 미도에게 와나나가 칼을 들이밀었을 때 민수의 반응은? 와나나... 와나나... 와나나 유튜브..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야방의 주제는 뭘 하고 싶은거야? 없습니다! 사실 저기 플리마켓을 구정할까 했는데 평소 우리가 다니던 홍사처럼 와! 이야!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어서...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가보자 그럼 와나나... 아 여기 심판어? 춤추하는데 여기서 출까요? 아 춰 춰 춰 아 뭐야! 고릴라다! 아이씨 뭐야! 뭐야! 어 뭐야! 와 개멋있어 저도 들어봤는데 이거 진짜 이어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사냥감을 잡은 느낌 있잖아요 아이씨 이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! 아 역시 프로들은 자세부터 다르네 어때 어때? 드디어 네 정치성을 찾은 것 같아?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왜요? 뭐가 졌다는 거예요? 퀄리티가 와 씨! 오렌지가 그냥 아 이거 3등이 뽑히면 이걸 가질 수 있어요. 2,000원에. 나 돈이 없어. 지갑을 들고 왔어. 꼭 3등 뽑으셔야 돼요? 한 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진짜 나미? 네, 나미. 이건가요? 이건가요? 잘 모르겠어요. 난 사람 눈 볼 줄 알거든? 여기에서 바꿀까요? 사장님이 어떻게 알아요? 안 좋아요? 그럼 이거다. 사장님이 저한테 주기 싫으셔가지고 또 이렇게. 오, 5등이나 나왔어요. 이건 뭐예요? 와, 대박이라고 하셨어. 여기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. 5등이 몇 개 들어있죠, 여기? 5등이 제일 많겠죠, 이제 꼴찌. 아, 5등이 꼴찌구나. 대박이네. 제가 느낌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장님 말씀을 믿으셨어야죠. 얘다. 사장님, 얘죠? 얘는 뭐 괜찮은 거야. 어, 괜찮아요? 구조적으로 얘일 수밖에 없어요. 사장님이 장사를 되게 잘하시네요. 오빙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남죠. 아, 예, 예, 예. 자, 이리 와라. 이리 와라. 제가 뭘로 해볼래? 저 먼저 할게요, 이리. 응, 5등. 응, 5등. 어? 야, 나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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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미 줘. 나미, 나미. 나, 나, 나미 치면 안 돼? 내 코너. 아, 잠깐만, 나도, 나도, 나도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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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첫 번째 거. 응, 5등. 응, 5등. 응, 5등. 이게 3만 원이래. 와, 이거 테트릭스 조명 너무 예쁜데? 이게 3만 원이래. 3만 5천 원인데 5천 원 깎아 드릴게요. 은별아, 이거 5천 원 깎아도 3만 원이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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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지르래. 칼! 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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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오우! 아이씨, 아이씨 머리 좀 보세요. 아이씨, 뭐하시는 거예요?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왜 말투가 달라? 달라. 자 그럼 저는 제가 썬네일 각을 진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킬링파트거든요 과연 미도에게 와나나가 칼을 들이밀었을 때 민수의 반응은? 어? 미도님! 잠시만 이거 자 알겠습니다. 그럼 간다 야야야야야야 뭐야? 아니 새끼가 뭐? 아잉! 아잉! 왜 이주씨 머리통을 좀... 아니 이주씨 아니 머리통을... 이주씨 얘는 요새 아니툰가봐 머리통 위에 올려놔도 되나? 잠깐만 하나 더 해봤는데? 네 자 과연 꼼직하게 앉히는 근데 후이 모노에게 칼을 들이밀었을지 민스의 반응은?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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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고 민수씨 제가 두관이 몰카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뭐냐면은 하나는 사랑하는 무결대상에게 칼을 들이밀을 시 민수의 반응은 의자까지 집어들고 나타나겠죠? 아잉! 악기는 동생 언어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민수의 반응이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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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저희가 와빌리지 대기실이 아니라 트온 대기실이어서 와빌리지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 무서워? 엄마야 이거 우리 시사로 가 으아아아악 쉬어아아악 와니랑 잘 어울리네 목숨만은 살려줘 구해주세요 기사님 저건 검기? 세척 한 발자국 지교야 나노니 어 그래그래 내 발지거osure 잠깐 잠깐만 말해 하하하하하 진짜 실버 여기 계셨군요 진정한 검을 봐들 준비가 되신 Kyon Um 검을 나에게 꽂아줘 형! 형! 선생님! 형 차실 때 이미 검을 휘두르셨군요. 나도 하고 싶은 거 있어. 칼로. 누가. 누가 줘. 검 보여? 저기요. 아가씨? 아가씨? 아가씨, 검 보이세요? 아가씨, 검 보이세요? 여기 검 보이시나요? 아! 아가씨. 뭐 하는 거예요? 어딜 말 자요? 오른 사람입니다. 저희 끝 좀 찍죠? 한 명씩 끝 해주세요. 끝. 끝. 신발! 끝 해주세요. 야려. 이던 형씨, 끝 한 번만 해주세요. 끝! 끝. 끝. 남이 줄 거야?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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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